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가게를 땡땡이치고 어딘가에 가고 있습니다. 강동구에 있는 블링핑거스라는 네일샵인데요. 제가 오늘 거기에 왜 가냐면 오늘 꼬애네일 원장님이랑 블링핑거스 원장님이랑 저랑 아이구 방송을 하러 가는데 이제 저는 손 모델을 해주러 가고 있고요. 진행은 꼬애네일 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해서 이제 가고 있어요. 예전부터 우리 동네 네일샵 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이런 좋은 네일샵이 있어요. 홍보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 오늘 좀 기회가 돼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고요. 가능이 좋으면 계속 갈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. 오늘 미리 가서 저랑 이제 원장님들이랑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조금 여유 좀 부리다가 9시가 돼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9시에 돼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블링핑거스에 왔습니다. 문제성 발동도 관리하고 있고요. 제가 Share ся 퇴근하셨나? 감사합니다. 이따가 끝! 끝이에요! 오빠가 생일이 되야지 우리 학생님! 정신사가 된다면? 곧 나방이 시작합니다 심경이 어떠세요? 19분 남았을 때 좀 떨려요 저의 손이 변신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너무 떨려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선으로 넘어오시잖아요 파일을 세워서 그대로 넘어오면 튕겨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핵심은 쟤를 계속 덮어놓게 되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